안녕하세요 신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대선 태아골에 왔습니다 2021년 11월 3일 현재 시간 8시 30분 아름다운 단풍을 만나러 같이 가보실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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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단풍의 최저 bitterness 아름다운 천장은 고리를 철맥하게 가보실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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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로교 500미터 왔습니다 태궐선거리 1.5키로 출발 지금부터 빡십니다 빡세요 빡세 피아콜 3그리 삼거리에서 바라본 지리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,336m 피아콜 삼거리 직전 마을 피아콜 대피소 출발 출발 감풍이 다 말랐습니다 빼기는 피아콜입니다 감풍이 완전 젖병입니다 타고 타고있으면 피아콜 지가 막힙니다 잘n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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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뵙겠습니다.